안녕하세요. 민간임대주택의 기초에 대해서 강의할 분당세무에게 이상덕세무사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의무 임대기간 내 임대주택 양도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런 의무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강의에 앞서서 지금 제가 강의를 녹화할 때 당시가 아직 2019년 10월이 안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을 반영하긴 했지만 자세한 과태료에 대해서 자세한 1차시, 2차시, 3차시에 대한 내용은 아직 수력이 되지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과태료가 얼마 이하가 되는지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 주제로 임대사업자 의무 사항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두 번째로 과태료 부과 기준, 세 번째로 과태료 경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의무 사항을 위반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신고 신청 의무와 기타 의무, 그리고 이후에 설명드릴 임대차 관련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신고 신청 의무에서 임대차 계약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다른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택 매각 시 이것은 이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포괄 양도 양수 방법입니다. 그래서 포괄 양도 양수로 임대주택을 양도를 했는데 여기서 양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리고 의무 임대기간이 만료됐습니다. 만료된 이후에 양도를 했습니다. 양도를 했는데 이때도 양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기타 의무에 있어서는 설명 확인 의무 위반, 그리고 설명 확인 의무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임대사업자 말소 신고가 있는데 이 말소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두 번째로 임대차 관련 의무입니다. 임대차 관련 의무는 각 항목별로 부과되는 과태료가 조금 다른데요. 첫 번째로 임대 의무 기간 내 양도 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그리고 임대 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 제한, 우리가 5%라고 했죠. 5%의 증액 제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앞서서 임대 의무 기간 중에 임대하지 않거나 비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 경우에는 호수별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차 계약 해제, 해지, 그리고 재계약, 거절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준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이때 준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목욕시설이라든지 주방시설이 갖추어진 오피스텔을 말하죠. 이것을 주거용이 아닌 다른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것은 과태료가 아니죠. 벌금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이 있어요. 위반행위 횟수가 뭐냐,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되는데 제가 과태료를 설명하면서 3000만원 이하라고 설명을 했었죠. 이게 임대료 징역제한 위반이라고 해보면 바로 3000만원이 부과되는 게 아니라 한 번 위반했을 때 또는 두 번 위반했을 때, 세 번 위반했을 때 이때 각각 적용되는 과태료가 점차 커지게 되는 거고 그게 3000만원 이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부과금액이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과태료 경감기준입니다. 부과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절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는데요. 위반행위자가 수급자 또는 장애인, 미성년자이거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 그리고 이것을 바로 정정할 경우 경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감될 수 있는데 이때에는 과태료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경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13강 의무사항 위반 시 과태료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